4번 김경민, 6번 이성훈 선수 옆쪽으로 3번 김경진 뒤쪽, 5번 김정아 선수 이어서 2번 정성호 선수 2코너 통과 3번 김경진 대열 뒤쪽에 있던 7번 문신동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7번 문신동 뒤쪽에서 자동 마크, 3번 김경진 트릭 상단 스포트, 5번 김정아 선수 뒤쪽으로, 2번 정성호 선수 마시마 큰 바퀴, 5번 김정아 선수가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5번 김정아 선수 뒤쪽에서 밀창 마크, 2번 정성호 선수 뒤쪽에서 3위권 접전, 1번 권현 선수와 7번 문신동 선수 3코너 통과, 5번 김정아 선수 트릭 상단 막판 스포트, 2번 정성호, 2번 정성호 바깥쪽 1번과 6번 안쪽 5번. 2번 정성호 뒤쪽에서 1번, 6번, 5번 3명의 선수가 팽팽한 2위권 접전 펼친 제3경주 선발급 경주였습니다. 형님 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수운이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상대방에 있는 치즈 같은 뉴욕이 Bigger 선수 2 she's soaring, 이중도는 6번은 8번, 3번에서 1번, 6번 전이로, 6번 전이로, 뺀고, 6번, 8번, 7만원이로, 지 Piggy으로, 6번, 7번, 8번, 8번 전이로, 세 번째는, 4번 전이로, 종료, 3번 전이로, 7번 전이로, 이중은 8번 전이로,